아이씨. 어? 아저씨. 여보세요, 뭐예요, 예? 김혜진 씨 친구분을 만나셨다고요. 그분 연락처 주신다고 해서 왔어요. 우리 오빠랑 무슨 사이예요? 아니 내가 왜 그쪽 오빠. 우리 오빠랑 만나지 마세요. 저 친구분 연락처 좀. 만날 거예요?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이 분 죽은 언니 가족 찾으러 온 거예요. 실오라기 같은 단서라도 붙잡으려고 애가 달아 있다고요. 그런 사람 불러놓고 뭐? 지금 장난해요? 아 빨리 안 내놔?